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영 대표가 2000년대 이후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세상이 제조업이 아닌 테크 시대로 바뀌었다며 테크 종목 투자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배 대표는 미래 수익 창출을 위해선 성장하는 산업에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며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에이스 빅테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나스닥 100에 투자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빅테크 기업에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하면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투 운영은 오는 11일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ETF 시리즈 4종을 유가증권 시장에 신규 상장할 예정입니다.